세 번째, 이제 파주로 가보는데요. 휴가는 뭐니뭐니 해도 여행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겨울이 흥는 게 좋다. 아까는 파랬고 지금은 하얘요. 그림 같아. 이게 파티장인가 싶지만요. 파티장보다는 휴식에 더 적합합니다. 캠핑과 소풍을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로 왔다가 가족들이 쉬었다가 놀다 가는 곳이에요. 4주 정도 가면 이제 아이들도 저렇게 뛰어놀 수 있고. 요즘 우리 아이들 눈싸움 못 하잖아요. 언제 해봐요, 그런 거를. 어디서. 잘 구웠다. 대박. 냄새 좋다. 먹을 것만 싸가면 사장님이 훈연 서비스를 해 줍니다. 제대로다. 자세히 보세요. 좋은 거 사 가셨네. 너무 맛있어? 밥 줘요, 밥 줘요. 맛있어? 응. 지금 어디 가는 거 볼까요? 커피 타임. 마지막 타임. 커피 타임. 왜 밖에 눈 내리는데 김 모락모락 나는 커피. 토치. 어머. 저거 뭐야. 세상에. 물 맛이 나요. 고기도 마시는 거예요. 물 맛이 나요. 고기도 마시는 거예요. 그렇네요. 저거 탐난다. 평일에 힘들었던 걸 이렇게 주말에 당일치기로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또 친한 언니들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즐기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. 쓸 거 다 있는 당일치기 글램픽 멋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. 회사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 타임 받아들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